자 1월 7일 장마감 종합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 대표주들 자동차 그리고 전기전자 반도체 그리고 금융 그리고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까지 상당히 대표주들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죠. 코스피 쪽으로 돈이 상당히 크게 몰려갔습니다. 기관들이 크게 매수가 들었죠. 자 이런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은 좀 숨고르기가 들어간 그런 분위기로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민홈이 이게 이 iti 1020 cdmo 계약체결 소식이 1시 40분 쯤에 나왔죠. 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장마감 쯤에는 꽤 많이 회복을 하면서 하락폭 대비해서는 꽤 많이 회복을 했죠. 자 그러고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자 흐름은 아주 뭐 괜찮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보시면 이 거래소 쪽에 웨인이 어제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 다시 또 다 걷어갔죠. 1억 1조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 1조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천억 정도 매수가 들었죠. 자 코스닥 쪽은 웨인이 그래도 1시 한 40분 쯤에 크게 시장을 한번 흔들어 댔죠. 웨인하고 기관이 흔들어 댔지만 웨인은 다시 들어와서 17억 매수 기관은 2천억 정도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이 코스닥 쪽에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주로 이 제약바이오 쪽에 매도를 좀 많이 한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전자 IT 기업들 아주 강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금융주들도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가 좀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 이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돈들이 저런 거래소 쪽으로 다 몰려가면서 풍선 효과가 좀 나타났죠. 일단 제약바이오는 좀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분위기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좀 특징주를 보면은 이 심풍 제약이 필리핀에서 임상 2, 3상 승인을 받았다. 이런 소식이 또 나오면서 상당히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많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면서 오늘 거래량도 꽤 많이 터졌고 500만 주 그리고 8% 정도 상승하고 마감했죠. 다시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트림 그룹주들 오전에는 좀 역세를 보였지만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오늘 또 매수로 외인기관이 매수로 들어왔죠.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셀트림 그룹주들 강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는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제약바이오는 조금 소외를 당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스코텍이 지금 1차 지표가 좀 좋지 않은 평가 지표 미달성 임상 이상 류마티스 관계력 이 소식이 나오면서 크게 좀 밀렸죠. 21% 정도 밀렸는데 이런 임상 지표가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소식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의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소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있었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하락포이 좀 크죠. 제약바이는 워낙에 크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하락포이 큰 조목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면 이제 순환매가 좀 들어올만한 그 정도 분위기에 낙폭이 좀 큰 조목들도 많이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천 돌파 있죠. 종가 기준 3천 3십일 2%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988. 곧 있으면 뭐 천칫겠죠. 0.7% 정도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HLB 소식을 좀 보시면 지금 코이민과 CDMO 계약을 했죠. CDMO 계약을 했는데 면역항암제 ITI 1020에 대한 개발과 생산을 코이민이 맡게 됐죠. 그래서 이 CGMP 개발 관련 ITI 1020에 CGMP 개발 관련된 마일스톤뿐 아니라 상업화 시 판매기 일부를 로얄티로 수용하는 그런 조건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픈이노베이션 수준으로 이렇게 협업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죠. 면역항암제 개발하는 부분이 또 나름대로 이민호묵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차트 상으로 좀 보시면 자 이 챕이 오늘 장중에는 계속 분위기가 좋지 못했죠. 지금 어제 그저께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좀 하고 여기서 좀 밀렸죠. 밀리고 오늘도 시작을 하고 꽤 많이 밀렸습니다. 꽤 많이 밀리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주고 계속 이렇게 흔들다가 다시 조금 밀어올렸죠. 밀어올렸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제약바위는 좀 찌그러져 있어라.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계속 되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타고 좀 밀려내려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정도까지 밀리면 적합매수계죠. 이렇게 밀렸는데 결국은 1시 40분쯤에 그런 소식이 나오고 이민호묵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별로 반응이 없다가 장 마지막에 이렇게 강하게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섰습니다. 지금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장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5일선을 좀 회복하는 수준까지 밀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양봉을 만들어냈죠. 아주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외국인이 3만 5천주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이 또 1만 9천주 매수가 들었죠. 오랜만에 외인기관에 쌍끄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7만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변동성인은 보면 장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이런 모습은 아주 좋은 모습이죠.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 지금 수급을 보면 오늘 메리츠 쪽에서 양도세 회피했던 물량 오늘 다시 또 들었죠. 지금 2시 20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2시 20분부터 해서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었죠. 쭉 매수해서 들어오다가 크게 들어온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쭉 많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 얘는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2시 20분이면 뭐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는데 한 번에 들어왔다기 보다는 계속 매수를 하다가 이제 순위권, 5위권 안에 들면서 이렇게 갑자기 매수가 많이 잡힌 걸로 좀 보여지고 오늘 아무튼 메리츠에서 몰래 숨어서 매수하다가 막판에 딱 들켰죠. 5만 5천 주 정도 꽤 많이 다시 가져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였고 수급도 괜찮았죠. 메리츠에서 들어오고 한국에서 좀 들어왔고 또 NH에서도 들어왔습니다. 키움 쪽에서 많이 나왔죠. 키움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개인들이 오늘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도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자 이런 분위기로 오늘 전기가 되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이 앤디 승인 신청이 나오기 전에 이런저런 호재 소식들이 최근에 뭐 하루 또는 이틀에 한 번씩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죠. 아주 지금 괜찮습니다. 이런 분위기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평선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모든 이평선이 다 모여있죠.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좋은 호재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평선 위로 캔들이 다 올라섰죠. 다 올라선 상태로 지금 크게 밑으로 흔들어 내렸다가 다시 매수를 하면서 밑골이 좀 길게 달아줬습니다. 개인 물량들을 계속 뽑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이제 워낙에 에너지가 많이 모였죠. 한 1년 정도 계속 모였는데 이제 시간이 벌써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이제 내일이면 이번 주도 마지막이죠.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면 시간이 계속 이렇게 밀려가면 밀려갈수록 NDA 승인 신청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계속해서 이제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아주 양호한 흐름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밑으로 좀 내려주면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도 장중에 많이 밀렸을 때 이거는 뭐 지금의 위치에서 밀리면 매수 관점으로 그냥 모아 나가면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 위치에서는 또 내일 밀리게 되죠. 만약에 밀려서 내려온다 그러면 또 한 주 두 주 살 기회를 주는구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의 위치에서는 이제는 승인 신청이 곧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진행될 때까지 모아 나가면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진행이 되면 레벨업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이기 때문에 간암에 대한 환자 모집 소식도 시간이 좀 가면 갈수록 어느 시점이 되면 간암 3상 환자 모집 완료 또 이런 소식도 나오겠죠. 그리고 교모세포종 임상 2상 소식도 가다 보면 시간이 가다 보면 그런 소식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리버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안 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밀리면 매수하겠다. 이런 아주 배포를 가지고 덤벼들어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5년 내 항암자 5개가 목표인데 5개 이상이 목표죠. 그렇게 되었을 때 시총이 어느 정도 가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 아주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겠죠. 아주 큰 그림 내 노후 자금 10% 정도 오르면 내 노후 자금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면 10% 수익이 나면 그런 매도 하고 나가면 괜찮습니다. 그게 괜찮죠. 그런데 좀 길게 큰 배포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 될 수밖에 없는 약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HB 기대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횡보를 해 나가고 있죠. 2평선 다 모아서 이제 120선을 또 끌어올리고 있고 완전한 정별을 만들어 가고 있죠. 만들어낸 상태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보시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흔들어 대다가 상막판에 끌어올렸죠. 지금 이 제약파의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또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힘을 좀 보이시죠. 오늘 기관이 15,000주 정도 들어왔고 외인이 7,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유체비 제약은 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좀 밀려서 진행이 되다가 들어올리는 힘이 조금 약했죠. 마지막에 들어올리는 힘이 조금 약했습니다. 파동을 타고 있는 모습이죠. 파동을 타고 있는 모습인데 크게 올라서서 지금 계속 파동을 타고 있는데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별로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여지고 이 파동이 120선을 끌어올리고 있죠. 120선이 올 때까지 좀 더 파동을 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파동을 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오늘 좀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제 또 돌아서 겠죠. 60선과 33선 몸통을 통과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분위기면 돌아설 만한 위치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돌아 가지 못하고 돌아올리지 못하고 다시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 직전 저점 수준까지 한 번 더 밀렸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되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보세라닙의 승인 부분이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HAB그룹은 같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파워도 똑같이 움직였죠. 파워도 똑같이 움직였고 결국은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런 움직임은 에너지를 계속 모으고 있구나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넥사도 0.3% 정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계속해서 눈치를 보는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폭발을 하게 되면 얘도 아주 강력한 폭발력을 보여주는 그런 힘이 힘이 종목이죠. 그런 힘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약세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하여튼 오늘은 업종 대표주도 2차전지 관련주 상당히 아니죠. 지금 LG화학이 곧 100만원을 목전에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주 쪽으로 아주 강하게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도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아주 강력하게 뻗올라 서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시중의 돈은 넘쳐나는 상황이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미국의 바이든 상하원 전부다 민주당이 장악을 하면서 경기부양 측에 대규모로 진행이 될 강세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돈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외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저렇게 강세를 보이고 나면 순환매가 돌게 되면 제약바이오 주들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겠죠. 오늘은 양보를 한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배 같은 경우는 그러나 저러나 계속해서 밀고 나가다 보면 NDA 승인 신청 진행이 되면 모든 악재 소멸 그리고 기업가치 재평가 이런 부분이 전개될 거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중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